인공지능 로봇 안녕하세요. 인공지능 로봇 남신원입니다. 엄마! 내가 처음 본 인간은 엄마였고 진아 보고 싶었어 원칙 가나 울면 안아준다 첫 번째 원칙도 엄마를 위한 거였다 현재 내 시각 센스에 감지된 이 여자 깡통 넣어 니 배터리에 아무나 손대기하면 죽어 매뉴얼 강소봉을 위한 원칙 추가 지금부터 강소봉을 제1로 보호한다 제1? 이런 원칙이 갑자기 왜 생겼지? 개람실 첫 번째 출원 과격한 행동 패턴에 길들여져서 너 오늘부로 내 꼬봉 로봇이야 두 번째 출원 우산 틀어 끌고 와 꼬봉 네 시키는 것만 해 가서 차나 끌고 와 네 꼬봉 역할에 적합해진 알고리즘 때문에 마지막 출원 왜 이래요 지나친 피부 접촉의 결과인가? 분석되지 않는다 이 여자의 무엇이 날 변화시켰는지 뭐하세요 본부장님? 서팀장님 일으켜드려야죠 너희들 다 갖고 노는 거야? 씨